2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4번은요. 가와 나와 관련지요.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최근 한 의과대학에서 구스타프 클림프의 대표적인 표현주의 작품 클림프는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제목은 몰랐어도 아마 남녀가 이렇게 해서 노란색으로 있는 키스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댑니다. 연구진은 이 회화 속의 남녀의 의상에 한 사람의 생명체가 완성된까지의 순차적 세포분열 과정이 과장된 크기와 다양한 색으로 변형되어서 그려져 있음에 주목했다. 현대회화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를 통해 클림프가 당시 현미경 기술의 비학적 발전에 따른 생물학적 탐구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삼과 죽음, 생명에 대한 자신의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일단 색과 형태로 얘기하는 건 가시적인 거라고 얘기했고요. 가달라 선택을 일단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생명체가 완성되기까지의 세포분열 과정을 밝혀낸 생물학적 지식이 드러내는 현실세계는 클림프의 회화에 비해 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요. 과학적인 거니까 일의적인 성격. 맞죠? 맞죠? 그 다음 과학적인 내용은 그 다음 2번에 현미경 기술의 발전으로 세포분열 과정을 직접 반살할 수 있게 된 것은 인식 주체가 지닌 조건이 달라진 거 맞습니다. 그렇죠? 현실세계가 새롭게 지각이 된 거예요. 새롭게 봐지게 된 거잖아. 그것에 대한 사례. 오케이. 그 다음 클림프의 회화에서 세포분열 과정이 현실과 다르게 변형된 거죠. 그렇게 그려진 거야. 그렇게 그려진 것은 그려진 것에서 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조합하는 현대화의 추상성. 맞죠? 그러니까 전통회화는 뭐라고 했어? 있는 그대로를 재현하는 건데 이 현대회화는 변형과 과정을 통해서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세포분열 과정이 현실과 다르게 변형되고 그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조합하는 현대화의 추상성이 드러난 게 이 세포분열 과정.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클림프의 회화는 색과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가시적이지만 세포분열 과정이라는 생물의 식품을 담... 이게 이거는 과학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비가시적 속성은 뭐라고 했죠? 주관적인 내면에 의해서 파악되는 게 비가시적인 거야. 가치관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세포분열 과정이라는 거는 이건 과학적인... 그죠? 과학이란 말이야. 과학. 근데 이거를 비가시적 속성을 갖는 거로 해석하면 안 되겠지. 틀린 거 4번 골라야 되겠죠. 나단락에 클림프의 회화에서 삶과 죽음, 생명에 대한 화가의 관심이 드러난다고 본 연구 결과는 회화가 화가의 관념적 세계를 표현한 결과. 그쵸? 이해되시죠? 내용이 좀 어렵지만 선지를 쭉 읽으면서 그 내용하고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쵸?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